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양시 누적 확진자가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20일 0시 기준 고양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4명으로 특히 19일 하루에만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3명, 파주시 58번의 접촉자인 1명은 스타벅스 관련으로 나타났고, 3명이 기존 확진자 가족이거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 5명에 대해서는 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